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사실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최초로 남측에서 열리게 돼 더욱 특별한데요. 그래서인지 우리 측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가구 하나, 음식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환영과 배려, 평화와 소망을 주제로 회담이 열리는 전체적인 공간을 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짧게 요약해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분단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 임시건물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전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로 이동합니다. 오전 9시 40분쯤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의장대의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진행합니다. 환영식이 끝나면 양 정상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입장합니다. 김 위원장은 1층에서 준비된 방명록에 서명하고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합니다.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을 마친 뒤에는 2층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회담장으로 들어온 두 정상은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놓인 이 테이블의 폭 2018mm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둥근 형태의 테이블을 둔 건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와 분단 70년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테이블 양측에는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의자가 놓였습니다. 남북 정상에 앉은 의자는 등받이 최상부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두 정상의 공식 만찬 장소인 3층 연회장은 남북이 손잡고 푸른 청보리밭을 평화롭게 거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하얀 벽 바탕에 청색 카펫과 커튼으로 연출됐습니다. 이번 환영 만찬의 주 메뉴로 오른 것은 평양 옥류관 냉면입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양 옥류관의 재면기를 판문점 통일가게 설치해 면을 뽑고 만찬장인 평화의 집으로 바로 배달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유년기를 보낸 부산의 달고기 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스위스의 레스티를 우리식으로 재해석한 감자전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든 회담이 마무리되면 남북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과연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만한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원일보TV 전윤입니다.